자 한 해의 마지막이 송구영신이죠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교회에서만 송구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의 12월 30일 31일 이런 날짜는. 송구영신의 날짜입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또 새롭게 여기 아이비라고 하는 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립초등학교라는 거 있잖아요. 국공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도 뭐 사립초등학교는 학생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왜 학생 한 명 한 명이 학비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교육이 엄청 또 이상하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교육부 예상치가 이렇게 가면요 최신 전망치가. 어떻게 갑니까 이거. 2025년 되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23만에서 172만까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등학교 시스템에 초등학교 시스템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린이집을 이렇게 비싸게 둘 거냐. 어린이집을. 언제까지 유치원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비의 경우 가운데 아이비의 프라이머리 이어스 프로그램. 즉 초등학교 삼세부터 십일세까지의 교육은 그냥 투입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입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투입해도 돼요. 그런데 왜 대학 입시부터 굳이 하려 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초저출산 사회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전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원 임용 고시 정책이라는 게 전면 수정됐어요. 안 됐잖아요. 이렇게 근시한 적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주관식 시험 치세요. 객관식 시험 치세요. 객관식 시험 치잖아요. 자기가 객관식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고.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가고.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죽어라고 공부해서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서 선생이 됐는데. 애들한테 객관식을 안 가르치면 뭘 가르칩니까. 하는 말이. 의사들만. 야 너가 사람이 하는 수술반 했잖아. 로봇 해본 적 없잖아.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뭘 쓰고 뭘 말하고 뭘 토론하고 이런 수업을 어디서 받아보셨는데요. 온라인 교육으로 넘기기 넘기기 하는 교육 말고요. 아시겠죠. 뭐 얼마나 받아보셨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고용 및 복지 보세요. 재정축에 이 연금의 재정축에가요. 인구가 자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죠. 연금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딱 보장이 돼요. 지금 연금도 연금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게 아주 축복받은 일로 병도 잘 안 걸리고 좀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병에 걸리고 뭘 다치고 이랬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혈액이죠. 혈액은 젊은 사람들이 수혈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요. 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군대가 지금 모병제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고민하는 게 헌혈업계예요. 군인들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네 번이나 헌혈했어요. 헌혈을 한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잠도 푹 재우려고 그래. 간부들이 잠 못 자서 헌혈 못하겠다 이런 소리 안 하게 하려고 꼭 그럴 때만 종교적 이유로 헌혈 못하겠다 이런 애가 있어서 이제 작신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 이게 헌혈 뽑아요. 그나마 군인들이 헌혈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헌혈에 있어가지고 항상 뭐야 진짜 피가 모자라요 우리나라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조세 행정도 보세요 뭐 인력도 그렇고 이 세금도 그렇고 다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절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내려갑니다. 어려운 지경으로. 즉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예요 추세. 여성분들도 결혼을 잘 안 하세요. 남자분들도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입양문화가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유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럼 자꾸 인구가 줄어들면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것만 봐도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서울의 초등학교들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냐면 학생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줄을 지을 거예요. 이제 한 학년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한 개 학급밖에 벌써 3년 전에 모집을 못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초등학교에는 선생님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마치 시골에 낙도분교에서나 일어날 일이 도심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낙도분교가 다 도시로 나가고 이라니까 낙도분교가 다 폐교하고 이런 거. 도심지도 그래요 지금. 언제까지 학생들에게 등학교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때의 패러다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큰 게.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나 유학 갈래 이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외 대학으로 가고 싶어요. 그죠 여기 있으면은 성적의 경쟁 시스템 때문에 어떻게 돼. 자기들이 볼 때는 만족하는 대학교에 못 가겠는 거야 그러면 외국으로 가서 내가 영어 되게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국제학부로라도 내가 들어올 거야 영어 특기자 글로벌 전형 이런 거라도 들어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대학을 다니면 영어 하나는 잘하겠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에 댕기는 애보다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게 되면 사회적 이득이 많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뭐야 달러의 유출이에요 그게. 인적 자원의 유출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소위 뭐야 부모들도 너무 고생하는 거야 그게. 솔직히 애도 미국 학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게 시설이 좋은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그래요. 영어로 전부 다 얘기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진짜 긴장해가지고 내가 오줌질일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린애들이 거기 가서 전부 다 뭐 더군다나 엄마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뭐냐 유색 인종하고 말하지 말래 학교 가면. 백인하고 얘기하라 내 이거 가지고 한국 학부모들하고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국제학교 선생할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고. 어. 내가 특정 피부 색깔 얘기 안 하죠. 유색 인종. 이게 인종이라는 말 자체도 난 진짜 이상하다고 봐요. 그. 왜 그렇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우리는 유색 인종 아닙니까. 외국에서 우리 무시한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뭐 마늘 먹지 마라 그러고 있잖아. 그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비를 하시는 많은 한국 학부형들이 처음에는 아휴 아이비는 노는 건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 애는 예습도 잘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돈만 비싸게 되고 그런데 자기 돈 안 들어요. 회사 주재원 같은 회사가 내줘요. 회사가 내주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뭐냐. 저거 아버지 엄마들 보고 왜 외국에 뭐 폭스뉴슨이 온갖 기업의 주재원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돼 가서 인맥 틀하고. 거래선 틀하고. 내가 그 누구 아버지다 이러면서. 아니 선생님 인맥 틀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보통 주재원이나 대사관 외교관 이런 거 하면 2년이 기간이죠. 2년 뒤에는 이 엄마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보 이제라도 돌아갑시다. 우리 지금 애한테 안 되겠어. 애가 미국식 문화에 젖으면. 서양 교육은 다 미국이야. 학교에 젖으면 어떻게 해놓고 2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든 여기에 남으라고. 이 학교보다 좋은 시스템이 없다고 이랍니다. 처음에는 한국 학부형들이 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게 수능보다 좋아요라다가 수능이란 단어를 잊어버려 엄마들이. 되게 답답해요.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는데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좋으냐고 자꾸 얘기를 물으니까. 마치 이거는 수능이라는, 내가 좀 러프하게 얘기할게요. 수능이라는 은덩어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밖에 안 쓰는데 외국의 이 다이아몬드가, 아이비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은보다 좋아요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교장이 뭐냐고 아니 얘 다이아몬드가 더 좋은데요 이러면 좋다는 거는 다 당신 주관이지 좋다는 건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대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아이비 교육과정 도입 검토. 4년 전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4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분이 그랬거든. 아니 나는 아이비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국제투자전문은행 나오는데. 아이비 은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비라고 하는 게 그게 될라 하면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보세요. 부산시 교육청 초등학교 객관식 시험 전면 폐지. 제주시 교육청 이게 제일 앞서갑니다. 제주도가 왜. 글로벌 자유투자 그것도 있고 NLCS 제주라든가 브랭서몰에이시아라든가 이런 아이비 학교들 두 군데나 받아들였거든. 그 제주가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서귀포 대정업 저 대한민국 땅 끝에다가. 안 그랬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땅 끝에다 해놔 놓고 학비도 엄청 비싸게 받아놨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이비라는 건 있는 집 자식 그것도 그냥 있는 집이 아니야 최고위로 있는 자식들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아버지처럼 반응이 나오겠죠 우리 애는 안 되겠네요. 바로. 그죠 어떤 그게 나는 딱 그 아버지의 태도가 그대로 쫙 올라가면 우리나라 교육부 관리들의 태도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네요. 즉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교육과정으로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대로가 좋아. 그걸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행정편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교육부 산하의 국가기관 중에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가면 그 청사가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분 앞에서 내가 업무보고를 듣는데 백이성 비서는 거기서 뭐 하세요 태국에서 뭐 했어요 국제학교 선생을 아이비에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민주당 정체성하고 좀 안 맞네 이랬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가장 답답한 상대를 뭐라 그래요. 답정노라고 안 합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너. 맞죠.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 제일 답답하잖아. 내 논리가 하나도 아니고 모든 거에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여기 수능 객관식 위주 뭔 놈의 사고력 묻는 서술형 출제 좋아하고 있는데 논술 없어집니다 여러분. 논술 없어져요. 그럼 뭐야. 객관식 시험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물으면 다음 중 아닌 것은 다음 중 맞는 것은 다음 중 두 개를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짝이 제대로 맞는 것은 순서대로 제대로 놓은 것은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옛날 방식이 좋더라. 제가. 제가 저기 뭐야 모 대학 교수님하고 밥을 먹다가. 그 교수님 수업을 한 번 내가 참관을 했었거든. 어떤 여학생이 그걸 뭐 교수님이 묻는데 답을 잘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교수님은 그게 되게 내한테 자존심이 상했나 봐. 내 수업 듣는 여학생이. 자기가 묻는 거에 답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탁 와가지고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 음. 걔가 원래부터 좀 말썽이 많았더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예 누구요 그랬더니 아까 전에 그 대답. 아 예.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왜 꼭 답을 해야 되는데요. 다르게 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여학생이 답을 못한 이유는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답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저 교수님이 말하는 정답이 뭘까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 교수님도 정답을 생각했던지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그거야. 하 내 나이가 지금 육십삼 세인데. 내 고등학교 때가 정답이야 이러는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학교 때 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거기 정답이라고. 그때부터 벌써 인재들이 다 쏟아져야 돼 이러는 거야. 내가 그때 대답이라고 왜요 내가 이랬다고. 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차별을 딱 짓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입시형 고등학교가 부활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된다. 교육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제고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의 공정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남 충북 세종 교육청 아이비 교육과정 도입금 또 자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교육청이 아이비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일곱 개 교육청. 아시겠습니까. 한국 교육과정. 자. 지금부터. 아이. 학부형. 교사라는 교육의 삼 요소는 삼 세부터 십팔 세까지 학교에서 행복하십니까. 어린이집부터 학교라고 봅니다. 행복하십니까. 수업이 강의식이 아니라 토론 발표형이라고.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이비가 토론 발표형이 아니에요. 강의식일 수도 있다니까요. 자 이겁니다 매일 아침 첫 시간이 스포츠 드라마 발레 합창이라면 어떨까요. 애들이 아침밥을 안 먹고 딥이 자다가 나갈까요. 정말 그게 자기의 입시 자기의 인생에 큰 역할을 한다면 아침 1교시가 밥 안 먹고 나가겠어요. 땀 흘리고 축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연극 연습하고 발레를 해가고 동작을 하고 일하는데 아침 지금처럼 어떻게 돼. 8시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 아침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그 문제를 하나 더 풀어야 돼요. 그 시간에 좀 더 자야 되고 아침밥이 어딨어 당장 안 먹는다고 해서 뭐 몸에 이상이 오는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아침밥 먹으면요 그 시간에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무조건 견디라고만 해요. 그다음 두 번째 국어 영어 수학보다 스포츠 영화 제작 발레 합창 연극이 더 중요하다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학교 분위기가. 도서관이나 실험실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더할 말로 초등학교에서는. 장학관 올 때 말고. 얼마나 활용하고 계세요. 24시간 365일 개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 영화 중에 로렌조 오일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영화를 아시는 분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로렌조 오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실험실을 민간인에게 개방을 안 해줘요 대학교에서. 부모가 불치병에 걸린 애를 의사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약을 만들어 그걸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대학원 고사 간에 고등학교에도 못 들어가 부모들이. 지 돈으로 다 사갖고 해야 돼요. 언어 과목에서 말하기와 비언어적 표현이. 이 채점의 40%를 차지하면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나 그렇게 시험치게 해가지고 다 좋은 대학 보내고 했거든요. 저 있을 때 모든 학교들이 다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랬거든. 학생들이 내 아니라도 아이비 프렌치 아이비 스페니쉬 아이비 러시안 아이비 노르웨이지안 아르밍 핀니쉬 핀니쉬라는 게 핀란더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아이비 타이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자 보세요. 말하기 이거는 어떻게 돼 녹음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본부에다가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앱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이천팔년도 당시에. 요거는 앱이라는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만 아이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해킹이나 복제가 안되도록. 정해진 시간 정해진 주제로 말하게 한다. 그 밀실에서 딱 선생 하나가 앉아가지고 그거를 녹음을 시켜서 고걸 밀봉한 상태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딱 갖다 주면 교장 선생님이. 예 본부로 보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 단계마다 농구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달리기 육상 트랙이죠. 이런 것이 규격이 모두 탈라야만 학교인가를 내준다면 학교가 어떻게 바뀔까요. 학교 하나하나가 중요할까요? 그런 시설이 있는 학교에 늘 가서 수업받고 돌아올까요 애들이. 이게 뭐냐 지역 스포츠 시설이나 대학교 시설의 민간인 개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새로 지어라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3세부터 5세 아이가 달리기 교육을 하는 트랙이 어른들 육상 트랙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아이비 교육 커리큘럼 상. 아시겠습니까? 국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비에 있어서. 세 명 네 명이 한 조일 경우 한 명이 이건 다섯 명일 수도 있고 여섯 명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특출나게 잘한다. 그리고 한 명의 개인 성적이 또 떨어져 있다. 이러면 아이비와 IGC에 쓰이는 어떻게 성적 처리를 할까요? 그대로. 저조한 아이가 저조하게 오면 아시겠습니까? 뛰어난 아이 성적부터 잘라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평균치의 인간을 하는 게 아니고. 니만 잘난 애를 방지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난 애. 아시겠습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로 니가 조장이다가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리더십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적 차이가 분명히 나지 않냐. 너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조별 활동이라는 건 전부 다 비디오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녹화해가지고 보면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이거를 적용시키면 아마 녹화와 녹음에 거의 뭐 완전 환장할 거예요. 이거 조작됐나 안됐나부터 해가지고 하자. 교과서가 있기는 한데 보는 일이 잘 없고 학교 마치면 아예 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2012년도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할 때에 문재인이라는 후보하고 손학규 후보가 붙었거든요. 손학규 후보가 그때 당시에 되게 내 걸어가지고 히트 친 선거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역이 있는 삶. 그렇죠? 이거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라도 다 인정하실 거야. 전역이 있는 삶. 그렇죠? 어 나는 그 구호를 볼 때. 이천십이 년이면 제가 한국에 있을 텐데. 그 구호를 볼 때 이거는 아마 대통령 후보가 직장인들로 하여금. 전역에 정시 퇴근.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앉아. 좋아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내가 그걸 보는 거는 뭐냐면 이거에 가장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밤 아휴 말도 마라 아파트 단지 되게 많잖아요 우리.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중에 소위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님들은 새벽 한시에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쪽 눈은 자기 자녀를 보고 있고요. 이쪽 눈은 저 건너편 단지에 있는 라이벌 학생의 불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쪽이 아직 안 꺼졌는데 애가 피곤하다고 할 거 다 했다고 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놈 자식. 공부 다 해. 저쪽 불 안 꺼졌어 지금. 근데 걔는 오락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보지는 안 했잖아.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성적이 더 잘 나왔다 이거거든. 저희가 성적이 더 잘 나왔으니 무조건 뭐야? 막 새벽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공부해. 새벽에 일 나서 새벽기도 가듯이 해가지고 공부해. 뭐 아침에도 공부해. 공부 많이 시키는 그 학교. 그러니까 혁신학교도 인정을 못 받죠. 맞죠? 혁신학교 인정 못 받는 이유는 지금 현직 공무원들 자녀들이 혁신 학교에 아무도 안 다녀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저기 뭐야 중국의 손문희가 중국의 그 비행기를 처음 개발한 전투기를 개발했는데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 게 뭐야. 지 마누라 송경영이가 제일 먼저 탔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신뢰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보수 세력들이 막 그 뭐야 지리서에다 막 그러겠어. 야 이 저 뭐야 너희는 전부 다 왜고 보내고 다 이래놓고 무슨 혁신학교 아무도 안 보냈네.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돼? 박탈감. 아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구나. 아니 선생님이. 혁신학교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가 혁신학교예요? 아니에요. 즉 뭐냐면 수능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한다면 혁신학교의 한 종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수능체제를 이 체제로 바꾸면서 대학 입학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사교육이 아니라 전부 공교육에서 담당한다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걸 사교육의 영역으로 놔놓으면 난리나 그건 나도 반대예요. 있는 집 자식만 잘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다음. 아이비가 내세우는 최고의 무기. 지금 뭐. 학습 진로 심리 상담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신뢰성 형성원리 무조건적 수요 공감적이의 일치. 이게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비 학교가 얼마나 분업화되어 있냐면 제가 언어를 가르치는데 자 보세요. 언어를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언어적 이해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니 참 언어적 이해력이 뛰어나니까 시인 이런 거 한번. 그 취미생활로 한번 해봐. 그렇게. 나중에 진로로도 한번 생각해봐. 하루 이따가 있죠 와. 그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왜 라고 하더니. 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애가 그렇게 들뜨게 만드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학습 진로 상담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이천팔 년 삼월부터 구 월까지 돌 깨는 기간이었다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학습 진로 심리 상담에 권한이 주어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선생이 있는 거야. 한 학교에 한 여섯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보통 중학교 삼 학년 때하고 고등학교 일 학년 때하고 두 번에 걸쳐갖고 애들 진리 상담 이런 걸 해. 하는데 그분이 보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과학적인데 나는 수업 시간에 잠깐 나타나는 학생의 어떤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 학생의 미래를 고려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진로 심리 상담 교사한테 와서. 내 견해는 잃었는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야 돼. 그러면 어떻게든 이 선생이 보고 아 비슷한 배 그런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해도 그 선생이 해요. 아시겠죠. 내가 그래서 아하 중고 난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하. 매일매일이 돌 깨지는 시간이야 돌 깨지는 시간 매일매일이 아 이게 상당히 선진국 시스템이구만. 그러면 아무 사람이나 말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해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지죠. 그리고 저 선생은 언어적 재능보다는 이쪽이 더 있다고 했는데 나는 어느 이쪽은 언어적 재능이 더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 말 듣겠어요 아니면 한쪽 말 듣겠어요 결국에는 내 권위를 깎이는 거예요 내 권위를 깎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학습 심리 상담을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운셀러는 해당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시겠죠 얘가 뭘 사이클로지 심리학을 전공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정말 이 학생들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 놨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진로 상담 그러면 뭐야 일단 수능 점수의 커트라인에다 맞추죠. 그리고 나는 물리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 너는 더 낮은 과를 가 이래가지고 가기 싫은 과를 억지로 가요.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대학을 무조건 맞춰야 돼 대학을. 낮은 과를 가더라도 어떻게 돼. 그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한. 수시를 확대할 거냐 정시를 확대해 이런 논쟁은 하등이 필요 없는 논쟁이라니깐요. 거의 그 교육이 그 교육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심리 상담 전문 교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되게 낯설어요. 일. 우리나라는 진로 지도 선생이 있지만 그거는 거의 고등학교 삼 학년 선생님 중에 한 분인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냥 부업으로 하는 거고 자기도 어떻게 돼 자기 반 애들 챙겨야 돼요. 이거 거의 고삼 담임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고삼 담임 선생님이 애들이 육십 명이 되든 이런 거 다 해낼 수 있는 이유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해낼 수 있는 이유는. 평가 기준들이 객관식으로 딱딱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 예상 커트라인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교육개발실장 뭐 학원의 교육개발실장 이런 사람들이 해 놓은 사교육 데이터를 가지고. 사교육 학원에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생들이 그거를 이렇게 집습니다. 니는 야 축하한다 니 서울대 가능하다 뭐 이러고 계속 노력해서 반드시 가도록. 나 뭐 밑에 일어나죠 야 니는 여기 안 돼 니는 여기 안 돼. 예 여러분 그 어머니 수도권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엄마 막 울고 막. 이런 게 늘 교무실에서 벌어져요 일이. 그 엄마가 그래 울면 애는 자존심이 없어요. 지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인성교육이 되는데요. 그리고 야 니는 잘하자 니는 서울대 간다 하는 가하는 그럼 인성교육이 됩니까. 우월감을 심어주지 않을까.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라면서 옛날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전국 일등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나온 캐릭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선생한테 일을 물어보고 어 안해 이러면서 막 선생이 대답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재수없어 그죠. 공정성 강화 방안 제가 아까 전에 쭉 얘기했던 거죠. 정시 확대 하고 어떻게 돼 물음표 세 개. 국가로서는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똑같은 모든 교실에서 똑같은 수업을 해가지고 똑같은 정답을 내기 위해서 똑같은 교과서로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쭉 와가지고 시험을 치고 모의고사를 치고 하는 게 국가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이런 거위가 없어요. 엄청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정당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앞에서 열변을 통하는 백이성 강사만 하더라도. 그거를 국가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개인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벌써 국가에서부터 상실감이 들어오는 거야.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 보려고 하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걸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도 교육청에서 아이비로 해도 결국에는 수능 체제가 있게 되면 안 그러십니까. 없는 거죠. 장기적 비전으로 어떻게 하면 객관식 시험을 폐지할 것인가. 자 역사선생 아이랄까봐 제가 한번 가보죠. 요겁니다. 제가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강의에 1987년 영화로 보았던 제5공화국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요거를 한번 들고 나옵니다. 보도 지침 저 뒤에 우리 기자님이 앉아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매일 아침 6시 30분인가에. 칠판에 이렇게 적혀. 언론사 칠판에 편집국 칠판에 뭐. 한국총신대 학생정원 이게 삼월 19일 학생정원 네 배인 천육백 명 입학시켰다고 학생들이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한 점 뭐야 불가. 보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불가야 김대중 동교동 기자회견 내용 중 대통령 그 신천에서의 발행에 대한 각성 촉구 이거 불가 보도 못한다.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건국대학교 퇴진 요구 뭐야 불가. 왜 정부 비판 보도는 모두 뭐예요 불가예요. 이게 어른들이 소위 얘기하는 뭐야 말대꾸하지 말라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하부루타를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유대인들 하부루타를 뭐 일부 기독교 대안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던데요. 하면 뭐예요. 하부루타라는 교육은요 그냥 세 마디로 얘기하면 말대꾸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두 글자로 얘기해요 왜요 교육이에요. 왜요. 자 삼 더하기 삼은 육이야 왜요. 아 육이라니까 왜요. 한 세 번만 가보시죠. 하부루타라는 교육에 대해서 이거를 하면 뭔가 선진이 될 거다 아니에요. 하부루타 교육받은 사람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건 수능 문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출제됐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얼마나 빨리 정답을 찾아내느냐도 평가 항목이지 않습니까. 수능뿐입니까. 뭐 로스쿨 시험 변호사 시험 옛날에 사법고시 1차 뭐 저기 행시 1차 PSAT 뭐 외교관 시험 변리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뭐 공무원 7급 9급 시험 온갖 각종 군인 시험 군무원 시험 모든 시험에 객관식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원 임용 곳이 우리나라는요 주관식을 해도 어떻게 돼 객관식 주관 단답형이에요. 정답이 있는 단답형이라고 논술을 해도 어떻게 돼 모범 정답이 있어요. 모범 정답이 이대로 풀어야 돼 이대로 써야 되고 아니겠습니까. 나는 1981년부터 시작된 81년부터 시작된 이 제5공화국의 보도지침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객관식이 최악의 유령이라고 생각해. 유령이 있잖아 막 사회를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 객관식 체제를 어떻게 하면 부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뭐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내놓는 걸 보셨습니까. 왜 우리 사회의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요 어마어마한 사회 구조예요. 왜 아이비를 보고 교육혁명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 객관식 구조를 다 부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아까 그 시험 문제 보셨죠. 각기 다른 지역에서 뭐 해라는 그게 객관식입니까. 그걸 어떻게 객관식으로 가르치실 건데. 안 그렇습니까. 청소년들의 워너비 연예인도 공정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이걸 보고 너무너무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공정하지 않아요. 투표를 조작해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어른을 믿으라 그래요. 저기 아이돌 학교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체육관에서 이 뭐야 단체로 사전 면접 본 인원이 3,400명이에요. 3,400명. 조작을 한 거는 검찰 발표 그대로라면 몇 명이 조작했습니까. 한 명. 그렇죠. 암모 피디라는 사람 한 명. 접대를 받은 건 누구. 여러 명이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수천 명, 수만 명, 삼천 몇 백 명이 오디션장에 들어왔으면 그런 내가 한번 나가볼까 생각까지 하면 한 10만 명 되지 않겠나.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의 꿈을 짓밟는 건 아주 일도 아닌 거야. 진짜. 그나마 사회가 온라인 네티즌들이 숫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있잖아. 수학이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하는 거. 어쩜 그렇게 표차가 등차 수열이냐고. 똑같은 차이가 나는 수열되고. 그렇게 조작을 딱 해내니까 한 명이 뭐야. 머리가 나쁜 거지. 이상하게 조작하니까 그걸 네티즌들이 딱 밝혀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부정하게 뽑혀가지고 한 애는 무슨 잘못입니까. 걔는 그냥 불려서 나간 것뿐인데. 안 그렇습니까? 떨어진 애는 또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작으로 떨어진 애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2017 프로듀스 시리즈 모두 조작이라고 하는 뉴스에서 이런 문구 하나 내기가 쉬워요. 윤 기자님 이거 쉬워요? 이런 문구 내기가. 얼마나 검토해 검토를 합니까. 그러고도 오보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도 수백 개의 언론을 보도해야 되니까. 한두 개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 조작. 뒤에 항상 그 세 글자를 붙이겠지. 가능성. 그러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가능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야. 딱 조작. 정확하게 조작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진 애에도 승부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붙은 애에도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섭외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불행한. 이제 이런 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 기획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기획해서 몇 명이 뽑힌다 하더라도 어떻게 네티즌들이 신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유료 문자였단 말이야. 보팅이 유료 문자였는데 그럼 뭐냐 이거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기예요 사기. 그렇죠. 이런 짓거리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스타쉽 연습생 뭐 특정 회사를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만 뉴스 화면이니까 이십삼위에서 십사위로 갔다. 이게 이야 참 내가 진짜. 자 그다음. 자 아까 전에 하부루타가 뭐 왜요라고 그랬죠 여기 뭐야. 이 선생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선생님 아닙니까 이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인지 생각해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거 들고 왔어요 오늘부터 당장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봐. 가뜩이나 안개 속처럼 미래가 안 보여 답답한데 생각까지 그만두면 정말 갈피를 잊어버려. 생각 안 하겠대잖아 객관식 시험은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화가 나는 상황 답답한 상황 너무 재미가 없어 지루한 상황에 왜 라고 한번 물어봐. 하루에 5분씩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익숙해질 거야. 매번 5분씩만 해보래잖아요. 하도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아이비 6개 아까 그 표를 한글로 번역하는 거예요. 대구시 교육청이나 제주시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들어가려고 하면 시행을 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꼭 한글화 협정을 안 해도 돼. 그냥 영어 아는 사람이 하나 번역하면 돼 그냥. 왜. 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아까 여기. 요거 보십시오. 데이 뮤직. 시어터 이게 고등학교 과목이라니까 예고 과목이 아니고. 비주얼 아츠. 더 댄스 아시겠습니까 아 이것도 이거 들으면 우리 이루야 학과장 되게 좋아하겠네 댄스. 어 그 다음에 필름 이 영화죠 아이비 필름 그 다음에 리토레추어 앤드 퍼포먼스 뭐야 연극입니다 이게. 문학과 시냅 이게 공식화된 그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학교 수업이 달라질까요. 이게요 단순히 문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학도 인터널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이비 채점관을 그냥 설득만 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그 설득하는 노하우가 아이비 시험집에 다 있습니다 테스트집에. 그러니까 수학 선생이 수학을 문제풀이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뭐 응용산수나 이런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재미있게. 상황에 맞추어서 실생활에 맞춰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이 뭔지 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게 아이비 매뉴얼. 그룹 1 스터디스 인 랭기지 앤 리터레취어 랭기지 액퀘지션 인디비주얼스 앤 소사이어티스 사이언스 마스메틱스 디아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터디스 인 랭기지 앤 리터레취어 돼 있습니다. 외국의 국제학교로 온 많은 학부형들이 학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이비로 한국어를 하면 이거를 A1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를 할 경우 외국 대학 입시에서 감점을 받을 것이다. 저 그거와 3년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라는 것과. 한국어를 하면 죽어야 돼요. 왜 스스로를 한국어라고 하는 그 격이 떨어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어를 시키지 왜. 그럼 중국어를 시키지. 러시아어를 시키지. 왜 굳이 영어를 시켜요. 안 그래요. 영어를 하나 한국어를 하나. 똑같이 점수를 받고 대학에 갈 때 똑같습니다. 라는 걸 내 졸업생을 처음 만들고 나서야 입증을 했어요. 부모들이 한 번 반대하면요. 이성을 잃어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 제가 좀 걱정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저거는 배 선생이 자식이 없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취직하고 심지어 뭐냐고 그때 2008년도 2009년도 아이가 이명박의 숨겨진 아들이어서 취직해서 저렇다. 왜 좋은 학교니까. 내가 취직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하면 아이비 한국어를 없애야 된다. 저거는 학교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아이비 한국어를 하는 학생들조차 흔들리는 거야. 이거 내가 계속해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자 이거 I1 하면 이게 정말 아이비가 이렇게 됩니다. H1과 SL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이어 레벨이 있고요. 스탠다드 레벨이 있습니다. 하이어 레벨은 240시간 정도를 하면 하이어 레벨입니다. 이걸 뭐 굳이 어렵다, 쉽다 그런 한국의 사교육적인 발언 좀 하지 마세요. 2년 동안, 투이어스 동안 240시간을 하면 210에서 하면 됩니다. 랭기지 A1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식스필드가 다 그래요. 안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이어 레벨, 스탠다드 레벨은요. 180시간, 좀 가면 뭐야? 150시간까지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떻게 될까? 이 두 개는 투이어스잖아. 이 두 개는 내가 이 시간을 채웠다라고 하는 걸 선생이 그때그때마다 기록으로 남겨서 입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진로 상담을 통해서 여섯 개 과목 중에 점수가 이 대학교 이과는 점수가 높다. 전 세계의 대학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냐? 그 두 과목 내지 세 과목을 하이어 레벨로 설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 과목은 그냥 보통의 그냥 하면 되겠다. 그냥 네가 교양 정도야. 그럼 어떻게 돼? 한 네 과목에서 세 과목을 스탠다드 레벨로 하면 그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저도 결정하겠지만 학습 진로 상담 선생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조언을 해서 결정합니다. 한 번 상담할 때는 좀 수고롭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부릅니다. 이것도 한국적 풍토가 있다. 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불렀잖아요, 분명히. 엄마만 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것도 사고방식이 이상한 거야. 엄마가 와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이래요. 아버지는 이 자녀의 교육에 책임이 없습니까?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도 있는데요. 교육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의 주재원 사람들은 회사가 안 바빠서 아버지가 옵니까? 안 바쁘고 댕자 댕자 놀아가지고 와요?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봐. 아빠, 엄마가 같이 와서 입체적으로 이 아이의 성적 이런 걸 보고 딱 가는 거야. 엄마만 오는 나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유일한 거예요. 일, 뭐야. 이게 수능보다 좋아요라고 묻는 자국의 대학 입시보다 아이비가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 부모 상담을 불렀는데 아버지가 안 오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두 개가 가져오는 게 얼마나 이게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오는 건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제가 그거 보면서 한 번씩 제가 깜짝깜짝 놀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처음에 그래서 아유 엄마만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이랬다니까. 엄마 뭐 교육은 원래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내가 내가 돌 깨는 거야. 자 이거는 논문이에요 논문. 그다음에 요거는요 아까 얘기했죠 봉사활동. 그런 거라고. 그래 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아이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월남전쟁이 터질 때에. 월남전에 왔던 수많은 미군 장교들이나 대사관이나 유엔의 어떤 그 자녀들을. 베트남의. 애들을 학교로 세워가 다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후로 뭘 선생님 태국 방콕을 다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이 거기 국제학교라는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태국 방콕 아이고 그건 놀고 뭐 관광지 아냐 아니고요. 교육 국제학교가 거의 섬처럼 있는 거야 그 나라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그 학비 이런 거를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국가에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열세 개 국제학교 아이비가 되는 지금 내가 여기 조사를 해왔는데 열세 개 국제학교는 국고 지원을 한 푼이라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아요. 법으로 전혀 허용을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양질에 교사 갖다 대야 되죠. 양질에 뭐 해야 돼요. 양질에 뭐. 학교 시선에 이런 거 다 갖춰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된 한 학교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아까 그 트랙하고 수영장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갖춰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좋은 선생들 안 데리고 오면 한국 학부모들이 그거 넣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공교육적인 측면으로 딱 가져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을 정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공립 시설을 얼마든지 로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이기만 로얄티가 비싼 게 아니고요. 거의 이제부터는 학교가 공교육 차원에서 딱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부터 학생 개인과 아이비오인가요 국가와 아이비오인가요 국가 대 아이비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이비오를 만약 아이비오가 국가에다가 비싸게 팔아먹으면 될까요 안될까요 말이 안되죠. 맞죠 그러니까 비싸게 못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공교육 정도의 교육비를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거예요. 공교육으로 도입하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돼 공교육으로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제히 이거를 아이비를 다 해서 바꿀 거냐. 아니란 말이야 시범 학교를 만들자. 시범 학교를 해가지고 A라는 집단을 만들자 아이비하는 그리고 IGCSE를 하는 집단을 만들자 그리고 나머지 이번 우리 전체 집합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시행하도록 만들자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이것 때문에 반대에요. 왜 이럴까요. 여기의 학교에만 시설 투자가 집중되고 이쪽 애들만 좋게 되면 전체 사회의 공정성을 해친다 이런 논리에요. 왜요. A라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사람 B라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사람 C라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사람 다 자율권을 줘야지 학생들한테. 이런 거 자율권을 주지 않고 하나의 국가체제가 모든 교육과정과 다 흡수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독점체제로 가는 이런 거를 혹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블랙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가격이나 정 경쟁하는 걸 뭐라 그래.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죠. 문화는 뭐에요. 미래지향적인 상승 경쟁을 뭐라 그럽니까.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블랙오션이 뭘까요. 독점체제를 말합니다. 독점체제. 다른 데를 갈 수도 없고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윤번기 기자가 공저자에요. 이 책의 여기 박찬기 교수님이 적어놓은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국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독점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뭘 말해놨는지 압니까. 아이비를 말해놨어요. 요 마지막에 남충현이라는 저자는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윤번기는 알아. 아직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스24에서 이거 따가지고 온 거예요. 칼리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중고등 교육작용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국제학생을 위한 국제 커리큘럼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있잖아요. 참 많은 어머님들이 또 케임브리지 대학 거기에 팍 꽂혀 또. 그럼 이걸 하면 케임브리지 대학 죄송합니다마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육 과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IGCSE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비 디플로마로 들어와요. 이건 그냥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삼대명문대학의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임페리얼 대학교를 포함한 최상위권 명문대학들은 IGCSE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꼭 필요합니다. IGCSE의 과목은 총 여섯 가지 범주로 나뉘며 칠십여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 이 수학 일 과학 둘 다섯 과목의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네다섯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는 구조입니다. 학원을 절대 안 갑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건 아이비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SAT라고 하는 미국 그 대학 시험 있죠. 그거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토플. 외국 학생들이 토플 차에 가잖아. 그러나 이런 거를 이 공부하러 가요. 말 그대로 시험에 익숙해지기 위한 미국식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우리의 인권과 국력 신장에 맞는 미래형 교육으로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일제고사 일제히 뭐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돼. 유능한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있으니까 할 거야. 유능한 선생님의 조건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옛날에 1반부터 12반까지 있을 때 1반부터 12반까지 평균치가 비슷해야 돼. 문제를 출제하면. 이건 영재를 키우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평균적 인간을 키우는 교육입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 애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갈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머리가 뛰어난 학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있지 않습니까. 있죠. 물론 있죠. 그런데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 안 그런 학생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머리가 뛰어난 학생보다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이렇게 지시한 대로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왜요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대접을 받는 거야 사회적으로. 뭐 조직과의 융화가 안 된다는 둥. 뭐 나를 뛰어넘을 거라는 둥. 아시겠습니까 저 밑에 사람이 크면 저놈이 크면은. 나를 짓밟지 않을까 내 자리를 뺐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자꾸 하고. 아시겠습니까. 이러니 협력 방송이 잘 안 되는 거 협력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다음 거.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데요. 2020년 1월 8일. 1월 15일. 1월 22일. 세 번의 수요일 날. 이제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 시즌 3로 갑니다. 제가 했던 모든 역사 강의는. 아이비식으로 연구가 된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에서 역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각기 다른 두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 비교 대조하시오 이랬기 때문에. 백이성 강사의 역사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아의 사건인데 갑자기 저기 중유럽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제가 아이비 평가 방식을 원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이 월트 디즈니라든가 타이거 우즈라든가 조지 루카스라든지 스티븐 스필버그라를 강의할 때에도 똑같이. 아이비식으로 비교 대조하면서 강의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강의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12월 31일이네요. 이 강의를 아이비 IGCSE 두 국제 교육과정을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자녀가 행복한 학교 보다 공정한 사회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 두 교육과정의 도입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는데 삼십 년 동안. 저를 비아냥거렸던 모든 분들이 아따 그거 한 삼십 년 걸릴 거야라고 해서 제가 역사에서 그 모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대조영이 말이 좋아 이제 드라마에서 해보자지 주변에서 얼마나 야 니 그게 되겠냐 니가 뭐 고구려 왕족이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니가 당나라고 거란을 어떻게 꺾어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걸 천문년 전투 이기고 나니까 이기는 편 내 편에가 다 붙어서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삼십 년 동안 한 그 마음 잊지 않고 제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이제 유튜브에 들 텐데 이제 유튜브에 떠서 백이성 강사의 강의로서 이제 아이비 운동 시작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이비를 가르쳐 보신 경험도 없고 아이비를 배워 보신 경험도 없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서가 주는 보고서 몇 장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얼씨 들어서 이게 혁신학교하고 다를 게 뭐예요 뭐 이런 국회 비서. 가 그 했던 말인데 그런 말도 제가 들을 때는 대단히 생각이 짧은 발언입니다. 제가 볼 때. 요 운동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한다. 모든 강의를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15,600명의 모든 전세계 구독자 여러분 백이성 강사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늘 이 강의를 열어주고 후원해 준 우리 윤번기 기자 정말 늘 찍어주는 우리 황은경 우리 촬영작가 그리고 앉아계신 수많은 우리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에서 모두 다 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용도 먹고 아주 좀 튼튼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람찬 2020년을 기획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게 도전하는. 백이성 강사를 많이 계속 성원해 주시고 십만 백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이상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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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